4대1 가보겠습니다 반갑다 오랜만에 유난아 이거 4대1이야? 이거 4대1인데 괜찮겠어? 어 해봐야지 여기 우리 대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4명 데려온거거든? 오케이 오케이 이거 7선승 2당 500개 빵 그러니까 테카니가 먹으면 2천개입니다 오케이? 어? 진짜로? 어 7선승 빵입니다 아니 내가 이기면 2천개라고? 너가 이기면 2천개 우리가 이기면 우리 각자 500개 개인전으로 가시죠 그래? 아이디 뭐라고? 인생은 잣 같다 아이템을 쓰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맵은 진초로 할게요 진사 진팀이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아 진팀이 초이스 어 너가 원하는거 할 수 있어 너가 하자 하고싶으면 할게 오케이?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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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자 아이템가 끼고 뭔가 개인전으로 우리 개발릴거 같아 와아아아아아악 잠깐만 우리 이 실력이 와아아악 맵 뭐야 우리 홈그라운드 우리 홈그라운드 우리 홈그라운드 여기서도 그냥 잡기잖아 제이스랑 여기서 못다보게 잡기잖아 내가 마지막에 있다가 마지막에 있다가 마지막에 있다가 날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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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단해 이거 또 빡세겠는데 이거? 비켜봐 형 둘 다 나한테 불팔이 날려 자꾸 으흐흐흐흫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야 날릴거냐 우선 날려났어 어 어 실드 뺏고 아 그게 아니라 물팔을 안쓰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 으흐흐흫 안 돼 내 바나나를 내가 밟을걸 하아 따라와 내가 달려기 부비부비하고 야 쟤가 오른쪽도 가는데? 이거 맞춰주면서 실크 빠졌다 실크 빠졌다 나 달려다리기 바꿔 안 봐 어 네이 아 근데 딜 왜 이렇게 좋아 아시게 살아가자 너 아이템 가자 맞춰주면서 맞춰주면서 맞춰서 나와봐 따라가본다 1등맞아 조심해 뒤탕파리가 중요하다 혹시 1등미셜 맞을거 있어? 어 1등미셜 맞았다 내가 1등미셜 맞았다 일단 4등미셜 맞았다 1등미셜 맞았다 아 내가 좀 되겠다 아 아 와 저거 1등미셜 맞았는데 개뿌룩을 아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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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이야 4등이야 딜딘 사람이 뒤로 빠져 혼자 이러고 있는데 딜딘 사람이 뒤로 빠져 내가 가속으로 찍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1등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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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으흠 아 있어 나 있어 이거 랄라를 보내주고 우리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야 안 보여 아잉 물파리 나 있어 물파리 킬 좀 빠졌어 킬 좀 빠졌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뭐 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아니구나 밀었어x3 나 나 그 그 뭐야 1등 막 막다 있어 막자 여기가 지름길이야? 흐흐흐흐흐흫 야 얘 여기서 기다리고 하하하 아 이슈 자 1대 1 어 뭐야 소방차 타시던데? 오케이 아아아아 맨 뭐야아아아 맨 poem 맨 뭐야아 우리 학교 늘 할때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맵이야 우리 맵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좀 아무것도 안 쳐 뭐야 아 이거 제일 사기제인데 어? 아 저래도 소방차구나 근데 앞에 계시는데? 내가 1등이야 얘들아 부작해 뭐야? 어? 야 2개 안먹... 하나는 절대 못해 아... 아... 그냥 맞을걸... 아무도 안 밟았는데 그냥 맞을걸... 깨끗이 있구요 사장님 기다렸다가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좋은데? 두 발 두 발 넣어봐 나 넣지 말고 와 이거 한 번 잡히면 모답인데 헷갈리만 넣어봐봐 나 못따라오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달리는게 좋아 꼴찌는... 들템이 안나오잖아 이즈뱀은 주원하게 줘야하네요 으아아아악 아악 니에 지금 전쟁터인거 같은데 우쿠 먹어봐 우쿠 터리가?! 미사일 2개 장전중이다 심지어 3개야 이거 박력이 쓰면 안 돼 근데 되게 멀리있어요 제가 네 그래도 말을 하고 있어 아 네 기분이 없어 네 네 알겠었나 진짜 나 딜템 3개 있거든 한 번만 앞으로 와주세요 아 잠깐 미싸요 한 번만 와주세요 형 형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상대로 리타이어 시키게 해줄게 한 발 맞춰놨고 야 팀플 5진다 어 내가 인쿼스 이겼다 내가 인쿼스 이겼다 소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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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내가 잠깐 비켜봐 오케 오케 비켜 오케 낫혀 낫고 올게 한 번 더 와아 디플 지리지 잘한다 아니 공격이 무슨 샷 10개 들어오는 것 같애 오오 리타 좋은데이 몰타 한 번 더 맞췄어 한 번 더 맞췄어 실드 뺐어 한 번 더 선고 한 번 더 선고 안 돼 심지어 물풍선까지 선고 안 돼 더 야 이거 보내면 안 돼 빨리 길러와 물 깔아 물 깔아 물 깔아 계속 어 뭐해 아 나 이거 맵 너무 어려워 어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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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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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의 지름길 지름길은 여기다 지름길에 여기로 나 일단 지름 안 넣을게 나 일단 지름 안 넣을게 어 엄맛이 아 여운게 자 한 명 물먹었쥬 나이스 따라할테면 따라와봐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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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나이스 와 물파이 몇개야? 침착해 나한테 외라인 걸 만드에 찌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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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지옥이다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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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 야 잠깐만 야 저기 운영자님 예? 야 매니저 빨리 운영자한테 전화해 아니 덩검이야 맞춰라고 우리팀 뭐해 아 5시야? 오케이 오케이 아이구야 아 진짜 어렵다 근데 왜 지금 2대2입니다 5에서 6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 6으로 가자 6선승 그럼 딱 5시간이 끝나니까 오케이 6선승이죠 어 이거 저거 낚아 이거 아 이거 우리 맵이야 방금전까지 연습했던 딱딱딱딱하고 아 아이템모가 우주자 일단은 맞췄어 들어가봐봐 1번 더 맞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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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야 왕바닥 하나 먹었어 뭐야 이거 아 시발 뭐야 이거 망했어 오케이 이거지 안 돼 맞췄어 1등은 3등 1등은 우주선까지 나 써도 돼 나 맞춰도 돼 빨리 맞춰 어 맞췄다 맞췄어 어 잠깐만 한 번 더 1등 미사일 어때 나한테 뭐 써도 돼요 나 이거 있어 좀 넣어봐 제발 제발 아 파이어 오케이 아 나 또 이상한 다 꼈어 아 아 맵 우리 맵이야 아까 내가 달렸던 그 맵이야 이런 맵이 나와야 돼 커브가 너무 많으면 딜을 못 넣어 그렇지 오케이 좋은데 이번에는 느낌 좋다 야 지로 갔다가 지로 갔다가 한 번 더 나도 한 번 더 칠도가 있는데 나 이거 써도 돼? 아 1등만 차 써도 돼 1등만 차 써 써 써 써 맵이 나와 망을 하고 해야지 팀 아니니까 수세야 한 번 더 아 니들 안달려도 되니까 뒷바 너무 오지게 더 못달리게 오케이 나 뒤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지 이렇게 한 번 날렸고 폭탄 날렸고 웃어 와 이러면 다위 없어 뒤처지면 다위 없어 그냥 따라와 따라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와 물파리 여기 3명이서 질척거려지는지 여기가 다 돼 아니 답이 없다니까 진짜 우리가 또 왕 게임을 많이 했거든 어 안 돼 이거 따라잡힌다 아니 내가 사석으로 질척거리러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정실드 빠졌다 야 우리 주행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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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 야야 날려버리자 근데 실드가 왜 이렇게 잘 뜨는데 날 왜 맞춰 와 미사일이 안 돼 와 거리 너무 먼데 잠시만요 악마 써도 되는 타임 말 좀 해 질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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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렸어 날렸어 악마는 아니여 와 이게 거리에 멀어지면 못 따라간다 이게 거리에 멀어지면 못 따라간다 실드 빠졌어 괜찮아 내가 딜 넣었어 와 미사일이 안 돼 반대편이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너무 멀어 쉬운 맵 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 아 유난히 좀 하는데 아 유난히 좀 많이 늘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이거 따따따따따따단 따라딴 따라디 따라딴 따라딴 딸딴딴딴딴 오우 야야야야야야 큰일난데 어? 한 번 더 맞춰놨고 싱급했보 한 번 더 맞춰놨고 아이스 진짜 딜 존나 말해놨다 여기다 또 딜맛간 질홀지 딜맛깟있어 지름길이소 야 날아갔다 나 홈크라운드야 이메일은 대수계야 와아!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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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아악! 왜? 대접어 대접어 아악! 대접어 가자 대접어 미사일! 와아! 저 folders아 있어 롤루칸 깡성공 안돼! 공 Studies 치어네 치어네 probably 너 와줘 봐 닛넴 빨리 가 1등 공격 성공 성공 제가 나이너게 나락! 나락뻔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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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맞췄어! 아 실드 있다! 맞춰야 돼! 야 나 너무 무서워 빨리 나 무서워! 나 맞았어! 나 맞았어! 맞았어! 빨리 도와줘! 도와달라고! 도와줘! 도와줘! 아! 이겨내처! 와 이걸 줘! 도와줘! 도와줘! 나이스! 나이스! 스쿱스 라이딩! 스쿱스 라이딩! 아니 실드 못돼요! 아! 이 맵이 신맵 아니야? 아 이거 뭐야? 이 맵과 앞맵 한 번 해보지! 어 이 맵 그 맵 같은데 약간? 혹시 이름끼리 있나본데? 보다 보, 보, 보해야 돼요! 그 맵 이거 그 막 자극증 딸때 본거 같은데? 아 이거 근데 틀미가 제일 어려워 보여 이제 이 과자잉! 해봐! 해봐! 헉! 멋있어 멋있어! 아 나 무새어! 호소 홀버튼 있는데! 따라서라! 아 뭐야 이제? 질착 가리기 질착 가리기 질착! 요거 어때? 길러 왔다! 길러 왔다! 길러 왔다! 길러 왔다! 길러 왔다! 뭐해? 내 치마 끝난다고! 아씨! 아이템 뒤에! 물국탄! 우리 팀 천사없나? 아 딜 성공이야! 딜 성공했어! 딜 성공했어! 빨리 가자! 1등 맞쌤! 아! 근데 무슨 깨끼리 자꾸 누가 던지는거야? 근데 1등 맞쌤 썼어요! 아니 날파리 압셋인가? 아.. 아.. 1등 맞쌤! 아니 근데 이거 초반에 약간 우르르 깬깬 가득 안쓰면서 쫓아가게 해줘야 돼 1등 맞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에 깔아놨습니다잉 자 여기도 코너 돌때 물질에 어 이거 축구장이다 이제 축구장이세요? 이제 축구장이세요? 아 시벅 근데 이거 미니맵에 그냥 아예 안보여 와 미쳤다 펑 펑 우리팀 너무 트롤중이야 우승 밟으면서 난리가 났어 그냥 그냥 보낸거야 이미 저거 저거 미친거 같은데 진짜로 안되겠다 그거 해야겠다 아 잠깐만 내가 1등이야? 희망주기 캠페인 희망주기 캠페인 희망주기 캠페인 뭐야 희망주기 캠페인 희망주기 캠페인 한바퀴 짜리데? 와 한바퀴 짜리예요? 아 지금 막 자려고 했는데 희망주기 캠페인 안오주 안오주 OK 아 안보쭈 아 한갑이야 아 한갑이야 아 한갑이야 바로가자 수방차패야 수방차패야 수방차 수방차패자 왜냐하면은 그게 맞아 올바바 뭐 바꾸잖아 아 이거는 운동장이잖아 일단아 올바바 올바바 차를 바꾸자 아니 이거는 맵이 그냥 정사각형이잖아 이거 운동장맵 레드엠아 김테크한다 이 맵에서 너랑 정정당당하게 한 번 붙어보고 싶었어 존나 정정당당하지 않는데? 정정당당하게 하고 이 맵에서 내가 할게 이 맵 왜 절대 못했는지 거의 1대1인데 차까지 좋아서 저 이 새끼야 어머나 해 사람 존나 못해 그리고 어머나 해 벌레같은 놈아 어 뭐야 가만히 있는데? 뭐야? 핑계시였나? 뭐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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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뭐 한 번씩 넘겨가지고 아 작전 남센셋 가지고 이거 날려주면서 이거 맞아? 오 야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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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상 잠깐만 비상 빌드 꼬였어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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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빌드 꼬였다 아니 날아깠는데? 나 빌드 꼬였어 비상이야 초 비상이야 나도 날아깠어 승대야 해 줘야 돼 뭐야 풍맵이야?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묶어먹고 있어 아니 이제 먼저 끄다 끄다 나 빌드 꼬였어 내 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내 거 내 거 아니야 내가 계속 마크하고 있어 나 주면서 너희 다 한 거 아니 안보여 어디 어디까지 갔어 어? 어 야 잠깐만 나라 까셨어 나라 까셨어 나라 까셨어 나라 까셨어 아니 맵 그 우주상 쓰고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 맵을 모르겠다 아니 맵 고르신나봐 죽였어요 아아 달려 달려 꼬데 내가 말했잖아 다상으로 밀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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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텔칸 선수를 밀착 치즈 어 이거나 맞아? 밀착 치즈 밀착 치즈 밀착 치즈 어 이거나 맞아? 어 어 자발이 야아아아 로맵 로맵 어렵다 어려워 아 이게 바로 네벤트야 진짜 이거야 로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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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이거 컴퓨터 이걸로 어떻게 아 옆에 아 나 한판 끝날 때마다 태칸님 캠 보고 있어 아 뭐야 관심이야? 아니 저기 한판 할 때마다 제 표정을 보고 있어요 표정 보라 태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? 저요? 그냥 태칸 너보다 낮아 싫어 너 아니에요 맞아 너보다 낮아 유난형이랑 동갑인 거 아니야? 뭔 소리 하는데 어려워 오 이거 뭐야 맞아 태칸브레스는 아이템 뇌에 없어 나 한 바퀴입니다 한 바퀴 지금 질러야 돼 누워서는 어때 시발 뭐야 우리 팀 아 아 다 잡혔어 다 잡혔어 다 잡혔어 다 잡혔어 다 잡혔어 뭐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우주상 우주상 신빌드 따라갈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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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야 돼 나 딸한테 일단 질드 넘어 야 나 이거 너무 질러워 형 실드 뜨면 말해 줘 실드 없어 아 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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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도망가 지붕힘 이끄 응 실드 이따! 입구에 물복타! 아 일단 너 좀 나와라 1등미상 같은거 놓쳐갈 수가 1등미상 좀 날려봐봐 뭐해 날렸어 나는 1대1에 아 오 뭐야 이거 왜 안타지냐? 악마 성형 없쥬? 1등 5점 탔어! 성공! 1등 5점 성공! 이게 뭐야? 이렇게 해야돼. 이기려면 승사는 이거야. 계속 도망가야돼. 맞아. 제발. 가자. 아 역시 방송을 안해. 제발. 승리의 기운은 우리에게. 승리의 기운은 우리에게. 승리의 기운은 우리에게. 승리의 기운은 우리에게. 이거 인코스에서 물폭탄 조심해. 물폭탄 안 맞은단다 얘들아. 너무 살맞은 게임이라서. 잠깐만 내가 이기고. 살렸어. 클릭이 약간 걸렸려. 중점 스포츠 우리 바로 코앞이야 우주선은 어때? 똥깨깨는 어때?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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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법탄! 쫀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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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드 뺐다 질척거려 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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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내가 인코스 돌아주면서 바나나 맛이 없대 자석 자석으로 따라가는 중 안돼 너무 빨라 1등 넣어봐 1등 디사일 실드 빠짐 질척거려 주면서 빨리해줘 날파리 던졌어 날파리 던졌어 지구야 아 비켜봐 오케이 오케이 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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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탓이야 이걸 이겼어 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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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